이 발음이 좀 빨라요 이 발음이 좀 빨라요 이런식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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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한번요 자 계속합니다 지금 이런 해석들을 다 정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더 놓고 하셨기 때문에 이해 다 하신거죠? 자 계속합니다 이것도 발음이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계속합니다 자 이제 알사운드 살짝 내볼까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좀 관련되게 썼어요 오케이 계속합니다 그래서 계속 wear가 반복되니까 우리 몸에다가 쓰는 모든것은 다 wear 안경을 쓰는것도 wear고 모든것은 다 wear입니다 시작합니다 Let's take a taxi Let's take a taxi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불리용합니다 굿조합 마무리해주세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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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 한글자막 by 한효정